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오늘 나 만나는데 갑자기 무슨 약속? 내가 되게 믿고 의지하는 형인데 형, 지금? 알겠어, 갈게 누구야? 내가 의지 되게 많이 한다는 형 있잖아 소개시켜줄게 설마! 아니겠죠? 왜? 형이 왜? 근데 걔가 혹시 뭐 자기 XX 얘기도 했어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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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막 안 가면 안 되냐고 엄청 말했어요 대박, 진짜 닭살 쫙 떠는다, 지금 진짜 세다 리얼리콜 좀 센 거 같아